초석 퀴즈. 물 절약은 냉온수의 낭비를 줄여 에너지 절약까지도 실천할 수 있는데요. 환경부 물사랑 누리집에서 제시한 주방물 절약법을 보시고 초석에 들어갈 말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나갑니다. 주방에서 물을 이렇게 해야지 해요. 정답. 이름 먼저. 일단 선수를 쳤죠. 일단은 하고. 그렇죠. 일단은. 5초 드립니다. 아니요. 제가 생각했던 거 아니었고. 그래요. 지금 보니까 죄송합니다. 자, 시간 다 됐습니다. 성은. 바로 성은. 설거지통 사용. 설거지통. 수돗국지 사용. 그리고요. 식기세척기 사용. 식기세척기 사용. 정답. 정답. 마지막으로. 난리 났어 이제. 왜 저래? 너무 불렀어, 너무 불렀어. 저래. 난리 났어 이제. 왜 저래? 너무 불렀어, 너무 불렀어. 정답. 정답. 네? 이거 한 번에 딱 들어왔어요, 전에? 네네네. 어머, 왜 이렇게 잘 들어오지? 어떡해? 이야... 너무 불렀어. ос hoe 그리기는. 심심 pret Villers Conservatives.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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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